영상으로 잠깐 찍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동영상? 네 영상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찍을게요 올라갑니다 저희 몇 층? 4층? 뭔가 되게 그런 거 같은데 특별한 건가요? 스페셜 무대에 갈 때 막 이렇게 찍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후에 발견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요즘엔 라디오도 봐야 돼요 그쵸? 네 그럼요 라디오도 봐야 돼요 라디오 왔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좋았나? 네 오늘 밤에 CCTV가 오늘 듣고 있어요 저희는 아타케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하는구나 잘 찍고 계셔 오후에 발견 물 좀 많이 마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왔다 네 잘 마셨어요 쉴어요? 네 저거esch painters 내가 보니까 쉬지 못하고 일 한 것 같은데 장단 아닙니다 네 places 여기 있다! 들어가면 아, 이 노래가, 이 노래가 다 들으면 1년 365 이 세상 하나 보니 넌 내 도말들 못해 난 이겨워주더니 네 커다란 꽃받에 기대어 막 떠오르던 가사만 아직도 참 생생해 빠딴빠딴 널 명예해 꽃에 색이 심한 게 뭐 한대 그럼 해 논의 비발디에 싸게 아직도 그들 내 맘에 담으 수 없는 dream 내 눈물이 심하지 You're my magical queen 내가 널 여겨둔 보내드리오리다 이미 가시는 길에 꽃이 불고리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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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리워지면 돌아와줘 그때도 다시 날 사랑해줘 이 꽃길 따라 잠시 쉬어간다 향해 이 자리에 갈 곳에서 날 기다려 내일은 밤잎btada 감이 따다 입을 맺히지 얼굴은 빨개지고 얼굴은 빨개지고 얼굴은 빨개지고 몽기를 깔아 준비를 하자 그대다 오시는 길 오늘의 우리 둘이 meus 꽃길이 날 Bibli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